중소반처기업부가 9일 충남 공주 소재 지역가치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인 주식회사 마을 호텔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가치 창업가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으로,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마을호텔은 2020년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 출판 편집자가 모여 건축 도시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실과 폐가를 임대 리모델링해 서점, 카페, 전시공간 등을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그동안 필요했던 문화공간을 방문객에게는 공주 원도심의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에게 마을호텔을 운영하는 카페와 서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와 빵집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의 재료를 공주의 소규모 농가 또는 낙농가에서 공수해 지역 농가와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